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보시고 내 집 말을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금매를 딱 잡으시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만 해도 그런 좀 치솟는 전셋값에 좀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 좀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세 시장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너나예님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화면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매 전세 수요가 실종됐다. 요즘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전세 찾는 발길이 끊겼다. 정부는 시장이 안정됐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전문가 분들은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KB에서 발표하는 전세 수급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세 수급지수는 0에서 200까지의 범위가 있고요. 200에 가까워질수록 즉 크면 클수록 전세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전세 집은 별로 없는 전세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100보다 작아서 0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세를 임대를 놓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이게 무려 26개월 만에 100 이하로 떨어졌다 이거입니다. 여기 밑에는 기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유를 인용을 해서 적어보셨고요. 전세 값이 워낙 높아서 매물 늘었지만 신규 계약은 거의 없다. 계절적 비수기 등 일시적 현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기사 원문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일단 팩트를 먼저 볼게요.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의 양이 한 달 전에 4만 6천 840건에서 최근 5만 1천 건까지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물 수가 늘어난 거죠. 9%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 값이 상승하는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9월 둘째 주에는 0.17%가 상승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0.1%로 줄었다 이겁니다. 9월 자료를 또 쓰셨네요. 이제 상황은 이렇고 원인에 대해서 기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값이 2021년 올해 10월 기준 6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비싸인 비싸다. 근데 이게 1년 3개월 전 지난해 7월이죠. 지난해 7월에 우리 무슨 일 있었죠? 임대채입법. 그렇죠. 그때 대비해서 1년 3개월 만에 무려 1억 6천 5백만 원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2년 전엔 대비해서는 1억 8천 7백만 원 조금 안 되게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전세 값이.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했다 풀었다 이렇게 했었죠. 지난 올해 한 가을 추석 이후 이때부터 갑자기 전세대출을 규제를 하겠다 해서 갑자기 총량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전세대출을 딱 묶었었죠. 우리 저희가 그 시기에 구해조 월버에서도 이거 기사 다뤘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상은 전세 매물이 늘고 전세값의 상승폭이 둔화됐다가 현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위에다 요약을 해놨죠. 전세가가 급등한 거 대출 규제가 생긴 거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가 됐던 거 이게 전세수요 억제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건 제 생각인데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거는 수요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공급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집이 전세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집이 나오는 것도 막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1대1 수요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 전체 수요 억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 2년 새 무려 42%나 오른 전세가 거기에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수요 억제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이 또 있어요.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 통계가 나오는데 2021년 서울 아파트의 전세와 월세 전체 거래량이 합계는 16만 건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월세 거래가 6만 건이에요. 이게 비율이 전체 36.5%고요. 이게 어느 정도지를 보려면 임대차 입법이 나오기 전 6개월 반기 동안 월세 거래 비율은 28.7%였거든요. 그러니까 8% 정도 월세 거래 비중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난 2년 동안 42%나 오른 전세가가 가격 엄두가 안 나게 만든 거. 가격이 올라가서 대출이 더 필요해졌는데 대출 규제가 됐어. 이런 상황 때문에 전세 찾는 사람들이 아예 전세를 포기하고 월세로 간 거예요. 이거 3개가 전세 수요의 감소를 불러일으켰다. 이 내용입니다. 저는 기사 그대로 안 믿습니다. 직접 확인합니다. 주간 KB 시세가 아니라 주간 월부 시세. 저 따로 있는 줄 알았네. 만들었어.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여러분 저는 실전파라서 일일이 전화했습니다. 진짜? 너무 수기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한 땀 한 땀 전화로. 핸드메이드인데? 이거하고 저희 월부 특파원들이 있어요. 월부의 제 동료 투자자분들하고 같이 불이 나게 최신 동향. 특파원들 또 바빴네. 특파원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의 주요 지역을 세 개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 비싼 데부터 전월세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전월세 동향을 보면 수도권 어떻게 퍼져나갈지가 보이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1년 12월 22일 기준. 오늘 기준이죠. 매매하고 전세를 다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강남은 매매 물량은 늘지 않는데 거래가 안 된다. 서초구도 매매는 매매 물건 별로 없다. 근데 거래 안 된다. 송파구는 적지 않아요. 거래하려고 하면 그래도 좋은 물건들이 있는 거죠. 괜찮은 중간 로얄동 로얄층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강남서촌은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적지 않으면 좀 더 여유있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거죠. 그런데 거래는 안 돼. 용산도 11월부터 계속 거래가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들은 계절적 비수기에 종부세도 있고 그리고 대성 같은 게 관망세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과천도 거래가 안 된대요. 아예 전세는 어떠냐. 강남은 한 번 전월세가 싹 빠졌다가 다시 늘어났대요. 최근에. 그래서 대치동에 2억짜리 급전세 나오고 수서에도 직전 거래가 대비 1억이 싼 급전세가 나오는 거죠. 빨리 들어오는 사람한테 싸게 드릴게요. 이런 전세가 나오는 거고요. 서초구는 여기는 전세 물건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전 호가대로 거래도 잘 안 돼요. 다만 물건이 굉장히 적다는 게 반포자이, 레미안 포스티지, 아크로이브파크 이런 데 단지 세대수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도 단지 전체의 전세가 북평 기준으로 4,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송파구도 비슷하게 전월세 많지는 않은데 여기도 손님이 뜸해. 그래서 여기 사장님들은 전세 지금 네이버에 나온 가격으로는 잘 안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용산도 여기는 국지적으로 2,000동은 거래가 좀 된대요. 나머지는 잘 안 된다. 네이버 나온 거 못 받는다, 전세금. 과천 같은 경우에도 전세물량 되게 많다. 13억 전세 최고가 찍은 게 11억 정도 나오고 있고 이것도 좀 몇 천 내려야지 될 것 같다. 평촌에도 전세물건이 많다. 서울 수도권에 제일 비싼 5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매매 물량은 적은데 매매 거래는 잘 안 되고 전세는 물건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기서 전세 거래가 잘 안 돼서 시세보다 싸게 해야 나갈 겁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성동구, 양천구, 광진구, 마포구, 강동구.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거래 잘 안 됩니다. 양천구는 아예 거래가 안 된대요. 다주택자분들이 매물을 내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어르신들 중에 집을 2개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르신분들이 세금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소득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정리해야겠다 해서 내놓는 물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호가 대비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낮춘 매물들이 있고요. 광진구는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매매물량 조금 늘어났는데 그냥 보압을 유지하고 있고 거래가 안 된다. 마포도 거래 안 된다. 강동구는 내가 이사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내가 집을 먼저 사놓은 거야. 그거 사놨는데 이 집 팔려고 했는데 근데 이 집이 안 팔리니까 이제 1억씩 내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상고 잔금 치러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 대부분 세금이나 이런 사연들이 있는 게 많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정상거래권은 별로 없다. 전세도 비슷해요. 여기도 물량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거나 조금씩 늘어나는 건 있지만 되게 많이 늘어나는 데는 없고요. 그렇다고 또 거래가 잘 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점이 고독 여기는 전세랑 매물이 모두 많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축 대단지가 전세가 많고 전세가 많이 쌓여 있고 오히려 그 지역에서 중저가에 해당된 아파트에 전월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분당은 매매거래 잘 안 돼요. 여기도. 그리고 동작구도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쉽게 낮아지지는 않는 거죠. 영등포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서대문, 동대문도 거래가 잘 안 된다. 근데 여기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1주택 갈아타기 수요가 자기 사놓고 물건 내놨는데 안 팔리니까 가격이 금매로 변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분당이 유일하게 사장님들이 전세 놓으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전세로 신고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술이 어느 정도 됐나요? 그러면 적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분당이.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전세 거래 잘 안 돼서 네이버 나온 것보다는 싸게 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서울, 경기 주요 지역의 매매는 현상은 거래 안 된다. 또 파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매물 수가 많지 않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나오는 매물이 대부분 아까 제가 말했죠. 종부세 고지서 받으신 분들 갈아타려고 물건 사놨는데 안 팔려서 싸게 가격 내리는 거 그 외에 막 되게 특수한 상황들 이런 것만 매물이 나오니까 매물 수가 적은 거예요. 지금 전세는 매매처럼 절벽 수준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에 따라 단지에 따라 편차가 있는 거예요. 신축이랑 고가 전세 위주로 거래가 더 안 됩니다. 이게 약간 다른 거죠.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현장에 전화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제가 느끼기에 이런 거예요. 신축이 비쌀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구축 아파트가 전세가 비쌀까요? 신축이요. 그렇죠. 신축 아파트 전세가 비싼데 규제를 막아버리니까 전세값이 신축 아파트는 어느 정도냐면요. 한 8억 하던 게 12억까지 올라갔어요. 한 1년 반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그 아파트 수요자들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계약갱이 청구권이 남아있는 분들은 계약갱이 청구권을 쓰고요. 그리고 또 집주인도 전세 안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불가피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반전세 늘어날 거라고 했잖아요. 월세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피한 경우에. 애가 학교 다니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이사할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이 이유는 전세대출 규제가 있고요. 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세대출의 금리가 올랐어요. 전세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월세가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월세랑 따져보니까 어? 월세는 예를 들어서 5억에 90인데 내가 이 동네 전세 시세가 8억이야. 3억 전세대출을 냈는데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자가 100만 원인 거야. 그러면 5억에 100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월세가 더 싸지요. 월세가 더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세 안 해 하고 월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고가 전세 수용 가능한 가정에 급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해야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정도 있고 어차피 전세 내가 못 가니까 월세로 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 얘기 왜 하냐.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상황은 이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궁금하죠. 그렇죠. 이 그래프는 저희가 지난번이었나 기관에서 내년 부동산 전망 해가지고 나왔던 자료로 소개해 드릴 때 보여드렸던 2014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전세가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3개가 있는데요. 이 맨 위에 초록색이 수도권의 전세 실거래까지 수예요. 실거래까지 수라서 더 신뢰할 수 있죠. 빨간색은 5대 광역시의 전세 실거래까지 수 이 파란색은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의 전세 실거래 지수입니다. 자 이걸 보려고 하는 이유가 앞으로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하시면 이전에 어떤 변화와 패턴을 가지고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시작을 한번 복귀해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전세 시장은 전혀 새로운 게 없는 시장이거든요. 매매 시장이랑 달라요. 매매 시장은 그때그때 심리적 부분이 영향을 주는데 전세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필요하면 들어가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의 공급과 수요가 어땠는지를 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서울 수도권 위주로 보겠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음영 표시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초록색 그래프가 팍 올라가고 있죠. 이때 전세가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입니다. 이 시기가 원조 전세 대란 시기입니다. 전 전세 실수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세를 결혼하는 것보다 두 달 먼저 보였어요. 전세가 없어서. 그 정도로 전세가 없었기 때문에. 전세 급등기. 그런데 그 이후로 전세 안정기가 찾아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그래프가 확실히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그 수준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전세 안정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기가 제가 아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전세는? 네. 그래서 이 밑에 제가 부동산 지인에서 서울, 경기, 인천에 2014년부터 입주물량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14, 15, 16년도가 이 시기입니다. 17, 18, 19년도가 이 시기예요. 보시면 급등기에는 확연하게 입주가 적죠. 안정기에는 확연하게 입주가 많죠. 또 이제 이거 시기로 따졌을 때 3년,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2014년부터 16년까지 아파트 42만 호가 들어왔어요. 서울 수도권에. 그리고 17년부터 19년까지 72만 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 이겁니다. 41만 호. 오, 오히려 급등기 때 공급량보다 더 적네요. 그럼 뭐냐면요. 본질적으로 새롭게 공급이 될 수 있는 입주 물량이 예전에 전세 급등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 지금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겠네? 라고 수요자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면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월세하고 같이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까지 아셔야 퍼즐이 맞춰지거든요. KB에서 통계를 내는데 아파트 월세 지수라는 걸 냅니다. 이게 제가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거예요. 2019년 1월부터의 데이터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100이 아까 제가 말한 게 100이 월세 물건이랑 월세 찾는 사람이 거의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안정된 상황이죠. 오히려 2019년 하반기로 갈 때는 100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월세 찾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야금야금 올라가죠. 그래서 2020년 12월에는 103.7까지 올라가요. 보면 계속 오르네요. 계속 오르죠. 이게 2021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108.6까지 올라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월세 지수가 급등하고 있다. 지금 저 108.6이라는 월세 지수는 KB에서 KB 아파트 월세 지수를 집계한 이래 사상 최고치입니다. 전세 시장이 갑자기 전세 매물이 늘고 이렇게 되는 건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잖아요. 전세 수요가 싹 사라지고 집이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고요. 전세 수요만 눌려진 거예요. 지금. 왜? 전세 값이 임대차 입법 이후로 거의 40% 이상 올라가는 엄청난 급등을 한 상황에서 대출을 쪼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수요들이 월세로 지금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수도권이 전부 다예요. 월세 지수가 최고 수준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세가 계속 쌓여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임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세를 낳았는데 전세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런데 월세를 딱 봤더니 1년 전 대비 거의 50%씩 올랐어요. 월세가 보증금 그대로 납두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선택지에 월세를 내야겠다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메뉴가 두 개예요. 뼈 해장국이랑 순댓국. 원래 순댓국이 잘 팔렸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뼈 해장국은 먹겠대 자꾸. 그럼 순댓국을 계속 만들까요? 아무래도 뼈 해장국이 좀 더 조정을 하겠죠. 뼈 해장국으로 몰지 않나요. 내가 더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줄이 서 있으니까 여기는 막 통통 비어서 팔이 날리는데. 임대시장이라는 건 전세월세가 같이 있는데 전세가 쌓인다고 해서 이제 집이 남아 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전세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지만 집이 필요하니까 내가 그거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데 월세로 옮겨가면서 월세가 불이 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꾸준한 임대시장 안정화가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임대시장 이제 안정됐다. 전세가 더 떨어질 수 있겠네. 전세가 떨어지겠네가 아니라 전세하고 월세 합쳐서 임대시장인데 전세가 눌려서 월세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매하기로 마음먹은 분들은 내가 무리하지 않는 수준의 예산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편인 아파트가 직전 거래가 대비 싼 가격에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금매가 나온다.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오르는 건 모르지만 전월세 시장은 알 수 있다 했잖아요. 전세 시장 떨어지는데요? 너나이님? 그렇죠. 전세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전세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제한됐기 때문이에요. 10억 넘는 전세, 8억, 9억짜리 전세가. 근데 월세는 지금 미어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게 풀리는 상황이 되면 동시에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상황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럼 다시 어떻게 되냐? 전세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월세가 올라버렸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월세보다 또 싸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보시고 내 집 말을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냉각되면서 금매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아까 제가 매매 상황도 보여드렸죠? 그런 금매를 딱 잡으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임대 시장을 볼 때 전세 지수는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월세 지수까지는 잘 확인을 안 하는데 또 너나님께서 월세 지수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지금 오히려 현재 임대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신문기사나 이런데도 월세 시장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전세 쌓인다 이러면 벌써 사람들이 그게 되게 심리적으로 팍 동요를 일으키는 단어니까 동요가 되잖아요. 근데 진짜 월세 오르는 거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오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부동산의 월세를 좀 확인해 보는 게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맞아요. 최대한 나한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전세가 우리 집이 원래 5억이었는데 지금 8억이 됐어. 근데 3억이 대출이 나온대요. 대출 나가서 딱 가서 봤더니 전세 대출이 금리 얼마예요? 그러니까 막 3% 후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억에 4%라고 치면 1년에 이자만 1,200이라고요. 그거 한 달에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 나와 있는 월세가 5억에 90, 80이래. 그러니까 전세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혹시 너바나님 첨언하실 의견이 있으실까요? 뭐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되게 일시적인 거예요. 전세는. 전세가 지금 쌓인 거는 일시적인 거고 내년, 내후년 되면은 아마 전세 가격이 오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의사결정하시는 게 좋고 월세 같은 경우는 나 이미 잘 얘기해 주셨는데 말을 못 하겠다. 너무 고생했는데 내가. 아니야. 말씀하세요. 내가 생각하면 월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대출 때문에 그래요. 대출 기재 때문에. 전세가 이제 고액 대출을 안 해주고 지금 원래 보증증권도 얼마 이상 안 끌어준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고액 전세 대출이 좀 잘 안 나가고 그 전에 대부분 다 9억, 10억짜리 전세를 구한다고 하면 9억, 10억을 다 갖고 있는지 안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다 전세 대출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걸 자체를 이제 조금 막아놓으니까 월세로 가지 않았나 싶고 아까 코크님이 이제 지방 같은 거 물어보시잖아요. 지방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지방시장도 궁금하니까. KB 같은 경우가 사실은 중개사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수가. 그거 확인하시면은 이제 흐름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아마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전까지 대출을 계속 묶어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게 임대 부분에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더 외곽으로 가야 되거나 월세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실은. 아까도 전세에 대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세가 소멸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코크님 본인이 전세 없어서 둘 다 택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 그럼 전세 택할래요? 월세 할래요? 당연히 전세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가 있는 시장은 없어지기 되게 어려워요. 그 얘기가 예전에도 이제 아까 라인님 얘기했던 2015년도 14년도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도 없어질 거라 얘기를 했었고 취임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절대 말도 안 되었냐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또 전세가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오히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월세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 인식이 강해요. 강하죠. 너 월세 사니? 옛날에 사월세 그런 느낌이 있어. 옛날에. 코크님 왜 이렇게 공감해? 살아봐서. 이 시대가 예전에는 사실 그걸로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지는 않는데. 요새는 반전세 이런 개념이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일시적이다 생각은 하고. 아까 입증훈량이 반토막 나기 때문에.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그나마 이게 장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라인님 얘기했던 2년 동안 이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몇십 퍼포로 올랐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조금 안정되거나. 그런데 2년 정도 뒤에는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약간 시기적으로 또. 원래 이 시기가 전세가 잘 안 나가는 시기예요 원래. 또 1월, 2월 되면 또 풀린 시기고. 그래서 좀 약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월 정도에.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 또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아까 라인님 얘기했지만 수요를 눌러놓은 거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방 같은 경우는 KB, 리본에 보면 통계에 각 지역별로 월세 시세가 나오니까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너나이님께서 각 지역의 특파원까지 부탁을 해서. 고생했어. 너나이님께서 또 지켜보시면서 되게 뿌듯하게 너나이님을 응시하는 모습이 참 사제지간에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진짜 진심을 담아서 만들었어. 왜냐하면 월세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너나이님이 남들이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면 너나이님이 아니죠. 항상 남들보다 업그레이드된 한 차원 높은 정보를 주시는 너나이님 아니겠습니까? 너나이님 저도 이렇게 털기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저 칭찬 잘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근데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저희 채널 아니면 사실은 복귀가 없죠. 여러분 다음번에 또 더 고퀄리티의 뉴스윳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